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네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이 공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는데 지난 6월 11일에 실시됐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택 과정을 보게 되면 통계자료를 딱 보면 당내 그러니까 당원들의 ars 결과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 ars 결과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어? 처음에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 결국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양반을 당선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도태우 변호사나 최고위원회에 출마했던 이런 사람들이 로그 파일 같은 걸 다 제공하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입장은 모든 과정은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 자료는 없고 우리는 갈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게 다 이준석 ars 몇 표 득표 쏠 마 나경원 ars 몇 표 득표 쏠 마 그것만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당내 당대표 선출을 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중요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건데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50% 정도 80% 정도 70% 정도의 국민 여론조사의 결정권을 선관위가 갖고 있다. 그럼 선관위가 무엇을 하겠냐. 추측해보면 가장 여당 후보의 약체인 야당 후보를 선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야당의 후보들이 지금 선관위의 종놈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리적. 내가 본 건 아니니까 네 종놈이냐? 네 종놈이냐? 네 선관위 종놈이? 이렇게 물어본 건 없어요. 다만 난 합리적으로 점검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논의를 과연 2차 컷오프 국민의힘과 최종 결정이 이게 공정할 수 있냐? 지금 여론도 보면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를 그냥 배제시키고 4명을 딱 정해서 저거가 그냥 정해서 선관위도 정한 것 같고 아니면 또 여론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아니면 선관위 나라인지 아니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번 당내 경선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위원장님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내 경선은 100%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사실은 금방 그 장비를 뚜껑을 열어가 보면은 눈에 보이면 참 좋은데 포렌식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결정됐다 하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핑계를 대면서 넘어갑니다. 그 방식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하는 방식이 똑같아 보니까 같은데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산조직을 이용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는 깨끗하게 딱 당원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참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100만 200만 오겠습니까 100만 200만 와도 뭡니까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수개표를 내서 정확하게 경선 후보에 대해서 의혹이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4명을 컷오프 하는데 사실은 선거관리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주관은 선거관리원회가 ip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적었던 사람이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투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ip를 자기가 가슴에 품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주놈은 그 사람이 더 가가지고 보기 싫은 몇 번 후고는 완전히 전 다 지워버리고 조작해버리고 그 공간에다가 아까 그 전화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전화번호 그거를 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돼버리면 사실은 선거관리원회가 정해져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원회가 눈에 든 사람 짝짝짝 대고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홍은 씨인데 정홍은 씨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 상임위원을 똑바로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노조위원장 때 저하고도 많이 부닥치고 했는데 정말 저보다 모르면 곤란하지요 사실은. 조슈아 씨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ip 후보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방식이 조금 약간 쉽게 기술주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냥 조작이 조작인데 조작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사람을 뽑고 싶은데 선관위는 선관위라고 하기엔 참 애매합니다. 선관위 배후에 있는 어떤 권력자는 선관위를 이용해서 국민은 이 사람 찍고 싶은데 선관위는 이 사람을 찍도록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은 이 사람 찍었는데 이 사람 거를 찍었다고 바꿔치기 하는 거. 바꿔치기 하면 되지.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간단합니다. 바꿔치기. 둘째는 뭐냐면 이 사람 찍었다는 표가 별로 없는데 이 사람 표가 찍었다고 많다고 부풀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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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2번을 많이 뽑았는데 2번 뽑았다는 것을 빼버리는 표 빼는 거. 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성 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2017년도에 민주당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을 상당히 많이 썼다. 빼는 거. 이재명 표를 상당히 많이 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재명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답변이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선거에서 선관위의 어떤 그 권한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해야지 흐름을 일단 진행해 주시죠. 말씀. 얘기해 볼까요? 네. 말씀하시죠.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뽑는 것과 조작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작을 하려는 사람이 국민들이 하려는 것과 똑같은 후보를 자기도 뽑고 싶다고 하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작을 한다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조작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국민들이 뽑을 때는 국민들의 이 견해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부조리가 다 없어지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 사람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안 뽑도록 조작을 하느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정책 혹은 경제 시스템 아니면 경제적인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짜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말을 따를 사람을 더 뽑겠다. 이것이 이제 조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먼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조작에 대해서 조작한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작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합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조작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느냐. 어떻게 조작에 순응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조작을 해서 떨어뜨린 사람이 가장 화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떨어진 사람에 대한 조치가 선관위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떨어진 사람은 거래를 하겠죠. 다음번에는 잘 참아주면 너 부정선거인 걸 알고 있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조용히 있으면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니까 부정선거를 일부러 네가 다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는 어떤 좋은 멘트로 포장해서 너희들 밑에 네 밑에 있는 사람부터 좀 잠재워봐. 그렇다면 내 다음 자리는 약속해 주지. 물론 이제 제가 꾸며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이익 본 사람 누구겠습니까? 뭐 우세훈 씨도 있죠. 우세훈 씨. 나경훈 씨. 많습니다. 또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재명도 있죠. 이재명. 이재명 이제 대통령 한 번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을 반드시 당선시켜서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떨어졌는데 좀 기다려.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경선 부정을 잠재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되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캠프에 붙어 가지고 당신 조작은 내가 확실하게 해 주겠어라고 해 줄 정도로 확실하게 밀어준다. 또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준석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통합당 내부에 있는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더니 꼰대도 아니고 어떻게 선거 불복이 웬 말이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랑 토론을 하면 내가 다 설득합니다. 부정선거의 여부를 토론으로 밝힙니까 재판은 필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필요 없나요 그런 식으로 잠재워놨더니 뭐가 됩니까 안 대표를 지난번 경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용을 방송 못 했지만 공병호 tv에서 자세하게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당내 경선을 하는데 외부 사람의 이게 확인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경선은 이 경선이야말로 통합당 국민의힘당을 망가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먹고 들어온 외부 사람들의 표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그것도 20배인가 뻥튀기를 시켜서 집어넣는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의 색깔을 앞으로는 내지를 못할 겁니다 당의 색깔이 왜 필요합니까 당의 색깔은 필요가 없죠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만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죠 전 국민의 의견도 조작이 되는 거죠 전 국민의 의견을 조작해서 집어넣는데 당내 경선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당은 당의 색깔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당은 정확하게 우파당 보수당이라고 정확하게 이 색깔을 낼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채찍과 동시에 당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당근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혼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있어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조용히 있어주면 다음 시장 선거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확한 거래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주 의원도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또 취하해버렸잖아요 계속 이런 취하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협박 혹은 회유 둘 중에 하나 말고 더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이 직접적인 조작 컴퓨터 조작 모바일 조작 ars 조작 이 외에 선관위의 정치인들을 직접 회유를 하는 작업들도 병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들을 그런 국민들도 같이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선을 중요하게 보고 이 후보들이 이 상황에 다른 소리들을 하거든요 책임 회피를 하지 않나 아니면 야당의 분열을 일으킨다 이상한 헛소리를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야당 영원한 야당이 됩니다 50년 100년 야당이 될 건데 지금 그걸 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까 대통령 후보 쯤 나왔으면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하냐 선관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중앙선관위가 직접적인 조작 이외에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차 토론회 국민의힘의 1차 토론회에서는 제가 관심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유력 야당 후보들의 말씀을 보면 어차피 저렇게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기간에 눈치를 보고 저렇게 요리조리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할까 얼마나 그 선거를 주관하는 그런 선관이나 이런 책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가 그럼 국민들이 굳이 투표장에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알아서 컴퓨터로 땡 해가 이번에는 저놈 저놈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 업계에 살려면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한성전 전 위원장님은 앞으로 2차 컷오프를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컷오프 지금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100% 부정성입니다 제가 봤죠 100%고 그런데 저 아주 나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이라고 저항을 하면 불복하냐 아니랍니다 불복하냐 하면서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깨경합니다 거기 당연히 불복해야 됩니다 당연히 불복해야 되고 지금 후보자들이 이거 안 된다 rs하고 모바일 안 된다 수개표를 하자 이건 부정성은 100%다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강력하게 못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사실 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후속당이고 모양마 야당의 행세를 하는데 사실 야당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여당과 야당은 국민들을 진리에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미 4.1호 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투표용기로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2호 선거인을 실사하면 끝납니다 그 세 군데서 왜 실사를 요구를 못했는지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조슈아 씨 그러면 조슈아 씨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컷오프나 이런 부분을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전 민주당 경선이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컷오프 얘기를 또 하시니까 컷오프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시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전시 2017년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시간이 된다면 컷오프 말씀하시고 그다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부분만 좀 컷오프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부정선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관위 입장이 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관위 입장이다 혹은 내가 저기 그 국민의힘 당내에 부정선거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이준석일 수도 있겠죠 부정선거를 어떻게 감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선관위나 국민의힘 당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를 역지사회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경선을 조작을 할 수 있다 경선을 조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조작의 기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조작을 하겠는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당선시켜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떨어질 순위 1순위로 간다 어떻게든 빨리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경선이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1차 경선에서는 ARS 모바일이 없거나 비중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0% 아닙니까 국민 여론조사 80%인데 그거 ARS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통합단 내부에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통화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화통화면 약간 구식 방법인데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작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작이 어려운 방법을 1차에서는 썼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3차 4차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그 경선 컷오프에서는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외주로 주로 조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때까지는 이제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인기가 높아서 통과가 됐겠지만 됐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 선관위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3차부터는 이게 선관위 조작이 들어옵니다 특히 아까 이제 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바일과 ARS로 조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가장 최근에 경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아주 대단히 크게 바꾸질 않습니다 조작의 큰 틀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경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알고 나면 아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어떻게 조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80-90%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고 경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포렌식 하자 투표 제대로 까보자 녹음인 것 다시 확인해보자 다시 체크해보자 로고 파일 보자라고 해도 이미 그 대통령 경선 같은 것들이 일정이 다 진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걸 조사를 한다든지 검찰에 고발 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선의 어떤 이슈 대선의 이슈 때문에 와 하고 지나가지 여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고 그 조사하는 것도 이미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2017년도 대선의 조작 방법이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화제를 바꿔서 그 문제 우리 바실리아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거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거를 까보자 까서 확인하자 하니깐 이미 선거 관련해서 폐기시키겠다 했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폐기시키고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억지를 대었습니다 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정당했으면 언제든지 오픈해 놓고 봐라 전문가 별로 포렌식 전문가 데리고 오느라 봐라 오픈해가 다 하는데 그때는 전다 폐기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목살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추미애가 당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추미애가 그런 무지막지한 악역을 그때 했지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20년도가 무정성에 투쟁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거 앞날이 캄캄하구나 앞날이 캄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놓고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아닙니까 그럼 조슈아 씨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 좀 제가 한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신데 워낙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곁들여서 하시는데요 그럼 핵심만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작이 재외교포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재외교포에 27만 명 중에서 27만 명 중에서 3,700명만 제대로 투표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7만 명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경선 참여자로 신청을 27만 명이 했는데 ARS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RS 모바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재외교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직접 해가지고 이걸 우편으로 보내든지 해야 될지는 저도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딱히 정확한 방법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아예 재외교포는 정말 죄송합니다 재외교포 분께 죄송하지만 재외교포 분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의 경선이 올바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기를 바라신다면 재외교포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에 재외교포가 정말 부정이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투표 방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번 투표에서만큼은 아예 재외교포를 빼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ARS의 투표에서 어떻게 되느냐 27만 명 중에서 3,700명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가 되는 건가요 1%도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왜 재외교포에 이재명 지지자가 많다는 이유로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부정선거의 수혜자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불이익을 받지만 지금 이익을 보는 적당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제가 이재명이 표를 깎아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27만 명의 지지자 중에 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였습니다 27만 명 중에 겨우 3,700명만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재외교포가 참여하는 모바일과 ARS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재외교포는 강하게 거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외교포 투표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외교포를 ARS 이런 걸로 대부분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의리한 걸 빼든지 아니면 이걸 다 조작을 하든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이 지금 첫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주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우리한테 그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지금 오늘 고소장을 우리 조수아 씨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을 봐야지만 이름도 기억나요 목수중인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연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해외 교포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걸 그때 봤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온 자료를 제가 그때 모아가지고 고소고발을 했고 또 그리고 ls도 마치 ls도 일일이 사람들마다 자기권을 전다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자기가 몇 번에 투표를 했는데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래 나온다고 그것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그런 자료와 정당 내부에서 규약 규정을 잘못된가 불법한가 그런 거 전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죠 했더니 경찰이나 검찰이 같이 썩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조슈아 씨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이 ars 기권입니다 기권 자 이게 뭐냐면은 전남 지역 호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 투표를 많이 했는데 절반 가까이 문재인을 꼭 당선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일부러 선별적으로 까내리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 절반 가까이 투표가 기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국민의힘당 경선에는 어떤 식으로 조작을 막아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내가 투표가 내 투표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절차를 꼼꼼하게 다 확인 거의 100% 가깝게 모든 국민들이 다 확인을 해서 내가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안 했다고 나온다든지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2번에 했는데 1번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는 경우는 내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ars 모바일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건데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내 투표가 제대로 집게 됐는지 여부는 만큼은 꼼꼼하게 보시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내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아까 2번에서의 확인하는 절차 일맥상통합니다만 투표를 했는데 내가 투표를 한 다음에 다시금 내가 투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더니 투표가 안 된 것들이 속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마 국민의힘 당 후보들이 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표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자기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 전체에 다 공지를 해서 투표를 한 다음에 내가 투표한 것이 제대로 접수가 됐고 집게가 됐는지를 확인 전화를 해보시라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투표를 한 것이 나는 2번 뽑았는데 나는 3번 뽑았는데 이것들이 모조리 다 일본으로 바꿔쳐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후보자들이 나서서 당내 경선에도 참관자가 있다고 합니다 참관자 시스템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관자들이 선관위에 직접 들어가서 선관위에 전문가들도 대동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모바일 투표 ARS는 어떻게 되면 모바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ARS를 한다면 ARS 집계는 어떻게 되는지 로고 파일은 어떻게 남는지 로고 파일을 통한 재검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포렌식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포렌식까지도 투명하게 다시 결과를 발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모든 국민 여러분 경선 참여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미리 확인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정선거를 주정하는 특정한 환경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참여자들도 이 부분에서만은 다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 표가 뜯기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동시에 이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